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 운반차 이런 거 다 묶어서 하시면 한 개 정도만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게차가 가장 많이 출제빈도 높다고 그랬습니다. 바퀴 어떻게 외웠죠? 우리 바퀴를 제동하기 전에 하역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저는 전조동, 후미동, 반향지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찾아볼까요? 제동 나와 있습니다. 바퀴 제동하기 전에. 압력 방출 장치가 왜 여기서 나와야 할까요? 압력 방출 장치라는 것은 안전벨브에 해당되는 것이고 압력이 아주 과해져서 폭발이 예상되는 곳에 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력 용기에 주로 설치를 한다든가 앞에 나왔던 보일러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가야겠죠.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퀴 제동 전 해당되죠. 바퀴 제동 전에 하역부터 먼저 알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암기법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니 전체 문장을 다 알아두시면 우리가 실기에까지 가서 공부하시기는 참 편리하고요. 미리 알아두시면요. 안 되면 최대한 암기법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필기 시험에서는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5번. 다음 중 가공 재료의 칩이나 절삭류 등이 비산되어 나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반의 방어 장치는 비산이라고 했습니다. 날아서 얼굴 부위로 눈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막아주는 것. 일종의 덮개죠. 이걸 우리는 실더라 그랬습니다. 실더. 이 실더는 또 어디에서도 나왔습니까? 선반에서도 나오지만 연삭기에서도 나왔죠. 연삭기가 이렇게 해서 연삭숫돌이 회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워커레스트가 있겠죠. 작업대. 그럼 여기에서 가공을 하다보면 돌아서 여기 덮개가 이렇게 설치됩니다. 그럼 이렇게 튀는 것을 돌아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을 사람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막아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작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 비산방지판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게 바로 실더입니다. 선반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더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반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방어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칩 브레이크. 선반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칩 브레이크입니다.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져 나오니까 이 바이트에다가 칩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바이트에서 깎아내자마자 칩 브레이크에 딱 부딪히면서 잘라지는 거죠. 그렇게 잘라지면 떨어지고 처리하기도 좋고 신체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칩 브레이크 아주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는 실더입니다. 바이트는 뭐 칼날을 얘기하는 거고 권과방지 장치 양중기에 들어가고 압력 제한 스위치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게 아니죠. 압력 제한 스위치는 보일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46번. 상하르반염 보건법 영상 보일러에 압력 방출 장치가 두 개 설치된 경우 그 중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1.05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1.05배 우리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 1.05배.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두 개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7번. 상용 운전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에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의 연수를 보일러 문제가 이번에 좀 나왔네. 그죠. 우리한테는 감사하죠. 그죠. 한 문제만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두 문제 이상씩 나오면 번의 연수를 차단하는 것은 앞에서 미리 정리했습니다. 그죠. 번의 연수를 차단하면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압력 제한 스위치를 딱 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수가 차단됩니다. 압력 제한 스위치 이렇게 하러 두시면 되죠. 압력 방출 장치라는 것은 안전벨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조 수위 조절 장치는 물의 높낮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풍 제어 스위치 이런 것은 없습니다. 48번. 용접부 결함에서 전류가 과대하고 용접속도가 너무 빨라. 용접부의 일부가 홈 또는 오목하게. 그렇죠. 이거 언더컷인데 언더컷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도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전류가 너무 과대하고 용접속도가 너무 빠를 때에 언더컷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언더컷입니다. 기공, 균열, 융합불량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용접부 결함을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다 한꺼번에 여기 제가 모으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여기에 모아서 하게 되면요. 100가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으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버랩이 되죠. 오버랩.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재료와 그 다음에 용접을 할 때 용접금속이 있죠. 모제와 용접금속이 같이 녹아서 한 덩어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용접금속이 위에 그냥 얹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불량한 거죠. 이걸 오버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이 부분이 언더컷이 되죠. 오목하게 생긴 부분들. 이게 이제 전류가 과대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기공이죠. 기포가 형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블루홀도 기공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 쪽에서 주로 발생하죠. 블루홀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크랙이 가는 거죠. 이게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용접불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용접금속과 모제가 또는 용접금속과 용접금속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붙어져야 되는데 일체화 되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한 덩어리로 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융합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게 잘 되면 이제 융합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융합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융합이 불량한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용입불량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용접불량, 용접부 결함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언더컷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끝. employers. 감사합니다.